어젯밤에 칡촉이 너무 아른거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. 바로 칡촉 사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니, 갑자기 키켓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제가 잡힌 거예요. 근데 또 칡촉이 아른거려서 뭐 사지? 하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. 아, 뭐 하는 거 골라. 아, 그래 키켓 먹자 하고 키켓으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카라멜 팝콘이 눈에 그냥 확 들어와서 그냥 샀습니다. 아니, 몰라요. 근데 너무 맛있어. 저거 진짜 맛있거든요. 시우에서 팝니다. 맛있어요.